다먹어라연! 감자 공룡이는 쫀득한 감자떡과 양송이 스프 같은 맛의 묘기야. 감자 요리가 땡기는 사람, 감자 맥주가 먹고 싶은 사람에겐 강추할게. 감자 아일랜드 잠실점에는 2만원 이상 구매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주더라고. 피크닉 세트는 맥주 캐리어, 돗자리, 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근 석촌 호수에 앉아서 감자 아일랜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감자 아일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단팥 맥주와 바질 토마토 맥주를 주문하고, 라지 사이즈와 페퍼로니 피자까지 피맥에 어울리는 메뉴를 선택했지. 다일날씨답게 하늘이 파랗고 석촌 호수 위에 상착하는 사람들 보면서 피맥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 바질 토마토 맥주는 토마토의 시큼한 맛과 스파크링 판산에 어울려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페퍼로니 피자는 페퍼로니가 가득해서 씹는 식감이 아주 괜찮았어. 감자 아일랜드 잠실점에서 피크닛 세트 대여해서 석촌 호수를 보면서 피맥 즐길 수 있는 코스 아주 강추해. 피크닛 세트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꼭 반납해줘. 피크닛 세트는 반납을 해야 한번 더 주어서면 taman게 일부러 가지 Valtería Work Road 전문장에서도 피크닛 세트에 충분히 가집하라.